어? 붓이 없어 에이 손가락이 있잖아 손가락? 응 손가락으로도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콕콕 찍어서 그림을 그려봐 사람이 하늘을 난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했잖아 지구가 둥글다고 귀신 없어도 생을 칠할 수 있어 말도 안 된다고 했잖아 점을 가득 채워서 물고기가 됐어 네가 그린 공정 멋있지? 이 손으로 알락살락 비가 내려 이 손으로 år치 ghost возurger님을 그렸어 lave가 내일을 그린 공정ania relax